꿀밤의 꿀잠보장 전지혁 참기술 참기술 자 여러분들 이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머리도 힙한 힙세라핌 루세라핌의 김채원 사쿠라 꿈꿀 exhale 웃א다 웃어졌다 둘, 셋, 안녕하세요 루세라핌입니다 채용 보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장소에 우리를! 우리를! 기사가 딱 나는 그 순간부터 맞아요 맞아요 기사가 나왔구나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 부러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 자 모래로 메가톡급 신기루! 안녕하세요 고라걸즈렛 다고라 신기루입니다! 다고라! 사쿠라가 아니라 다고라! 사쿠라 씨 사쿠라 씨 루세라핌이에요 네? 뭐라고요? 루세라핌 루세라찜 찜이요? 갈비찜으로 가지고 루세라핌인데? 루세라찜 아니 저도 오늘 얘기를 들은 게 오늘 루세라핌 친구들이 옷을 약간 옐로우 계열로 입고 온다고 얘기를 듣고 옐로우를 좀 선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진짜요? 아니 어제 채원 씨가 뭘 입고 오는지 제가 좀 뒤에서 알아봤거든요 옐로우가 의상에 있길래 급히 구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요? 이 소식이 여기 들어갔나 보죠? 고기 스타일리스트 팀에게 들어왔어요 아아 이렇게 좀 찌르르르 옷처럼 입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기루 씨가 대세답게 얼마 전에 화가 찍었어요 웬일이야 왜 단독 화보를 처음으로 찍어서 너무 좀 어색하죠 너무 깜짝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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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몇 마 정도 들어갔어요? 사이즈를 재러갔을 때 이건 좀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왜냐면 밖에 레디청까지 하는 거 들었어요 100마 들었다고 어? 이거 찍어오셨구나 우와 루루 드레스 만드는 거 맥마야 진짜 간다 간다 진짜 백마야 아 저는 이거는 처음 봤어요 이 맥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 예쁘다 예쁘다 일단 두 분이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로 재지만 여기 레슨 앞에는 아마 뼈모로 재지 않겠어요? 진짜 몇이에요? 33 44 지금 허리 너머에 알잖아 허리다 허리 저는 중범위 허리야 맞아 최근에 최근에 쟀는데 몇 인지? 그 17 17 진짜요? 사쿠라가 17 그러면 리더 우리 채원 씨는? 17 17로 나왔는데 아니 17이 어떻게 아니 근데 밥을 또 안 먹고 재가지고 그럼 뭐 네 근데 여기 17에 드셔봤자 뭐 늘어나는 양이 크지는 않은데 가만있어 47 47 아니 다이어수야 돼요 아니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아니 그래서 둘이 친분이 있어서 앞자리 살짝 솔로 준 거예요 오 스팅이라고 아닌 척한다 또 스팅을 하고 두 자리 얘기하는 거 같아 고맙네 찐친이라 자 어쨌든 르세라 팀이 최초로 관찰된 걸 찍으셨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또 우리 심장을 뛰게 할지 네? 텔렉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용감하다 용감했다 용감했다 기대돼 궁금해 진짜 리듬감 100점 와 진짜 웃기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상큼해 전원 다 나왔네 티현아 너네 동료가 되라 티현아 너네 동료가 되라 티현아 너네 동료가 되라 비틀ies 있어요 안녕하세요 르세라 팀이 카자입니다 르세라 팀이 르세라 팀이 르세라 팀이 르세라 팀이 르세라 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